하나, 둘, 셋! 드디어 진심으로 사죄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. Mr.Soul! Mr.Soul, I'm sorry! 이걸 정말 못 알아보려고 하니까... 4,800만 손흥민 선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! 알고 있습니다. 욕하셔도 됩니다. 5,100만입니다. 눈이 늘었어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손흥민입니다. 그리고 또 이번에 지민 님이 또... 그리고 또 이번에 지민 님이 또... 예능 프로그램으로 나오셔서 오늘 보내주신 영상 메시지 너무 잘 받고 재밌게 봤습니다. 친필 사연이 담긴 유니폼 선물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와 이거는 진짜 내 친구들 진짜 좋아해요. 흥민감! 형아 안 좋아해? 열심히 응원하고? 나 안 주셨어? 형아 안 좋아해? 열심히 응원하고? 나 안 주셨어? 뭐? 나 안 주셨어? 진짜 이거는 지금 꼭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지만 저희도 흥민이 형 못지않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